1매치 1퀸 출발합니다 정영훈의 서비스 출발했구요 장우진의 서비스 직선 서비스 3구 백핸들 최근대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본인이 장기인 연결플레이를 갖고 가야 됩니다 2에 3구 넘기지 못하는 정영훈 2대3 살려냅니다 정영훈 반격자세에 추연 그쵸 강타 3구 득점 가져가는 지금도 박스핀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아 장우진 날렵합니다 장우진 계속해서 어깨 동무 행진 득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리고 만들어 놓습니다 장우진 반격 성공 스타일로 잘 가고 있어요 두 점차 리드 정영훈 자세 취합니다 하지만 백핸드 대결 기습적인 바나나 플릭 정영훈 이어가고 있구요 아 당력합니다 서비스 포인트 석점 김종만 감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우진 첫 번째 경기 갖고 와야 돼요 석점 연속 가져왔던 정영훈 리시브 아 동점 찬스 정영훈 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퀸 출발 자 백핸드 리시브로 서비스 변화 3구 4구 대응하지 못했던 장우진 선수였습니다 긴 서비스 아 그쵸 지구전이나 어떤 랠리 됐을때 득점을 해오면서 본인의 흐름으로 바꿔 놔야 됩니다 그쵸 3구 3구 1대3 1대3 아 여기서 자 1두 번씩 나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3구 4구 하지만 3대3 아 그쵸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대4 2 올려주고 4핸드 전환 장우진 정영훈 밀어줍니다 길었습니다 2점차 리더를 만들어내는 장우진의 서비스 그리골리 시브 정영홍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장우진 선수입니다 아... 네 그렇죠 안 맞춰주고 있네요 5홀 직선 서비스 오른손 백핸드로 딸려 장우진 박사변화 주요합 6대6 4점을 찾고 있는 장우진입니다 그렇죠 날렵해요 2점차 정영홍 선수의 추격 시작해봅니다 긴 서비스 3구 길었습니다 좀 아쉽네요 9대6까지 벌어졌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밀어붙입니다 정영홍 줄여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우진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9대8 코스병화 2점차에서 이어갑니다 이야 아 서비스 정영훈 아 코스병화 날렵하게 백핸들 그리고 코스 1세만 2세 4세 그건 입국 5세 4세 9세 3세 장우진 4세 예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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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진의 이번 리턴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서비스 장우진 버텨냅니다 4핸드 2연타 6대4 장우진 3구 7대4 석점차 장우진 만들어놓고 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요 3구 석점차 아직 매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핸드 재치를 발휘해 봤습니다 범씨 이어졌습니다 장우진 이만큼 장우진 4화 5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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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핵 5핵